대표님께서 이거를 빌려주셨고 저는 안구건조증이 좀 심해서 이거를 써보게 됐는데 이거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눈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정도 최소 30분 이상 썼었고 쓰고 있는 동안에는 이 뻑뻑함이 쓰고 있는 동안에 없었던 경험을 했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루카마드 희귀 블랙다이몬드를 가지고 안경에서 피놀 안경처럼 구멍을 몇 개 내서 했는데 저는 5분만에 눈살을 지푸리고 이렇게 눈이 안 좋으니까 눈살을 지푸리고 보는 경향이 5분만에 없어지고 지금도 아예 없어졌어요. 실제 눈이 안 좋은 건데 그래 어쨌든 이런 일들이 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믿고 이제 또 임상을 해주신 한 분이 이제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시는데 좀 사용하고 효과를 봤다는 거라서 또 기록으로 우리 많은 분들한테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려고 무료로 믿고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광엽입니다.